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핫설 채널의 영원한 레전드이자 마스코트죠 주차장 전 처묵처묵 남편 그 인간의 뒤를 이을 그야말로 적응이 안되는 인재 그런 어마어마한 인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엄마가 구워준 고기만 처먹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 건 적응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무조건 구워라 라는 이 그지같은 놈 버리고 왔어요 원지 남친이랑 같이 삼겹살 먹는데 진심 정뚝 떨어져요 제목 그대로 이 미친 인간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방금 결별 선언 및 모든 걸 다 차단했어요 고기 먹다가 헤어진 건데 이게 참 어이가 없고 웃기는 건요 지금까지 이놈이랑 저랑 음식 나름 많이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미스터리야 아니 고기 구워 먹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아까 저녁에 둘이 같이 장을 봐올 때만 해도 엄청 기분 좋고 신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일단 우리 둘 다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늘 식당에서 먹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 자식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건데요 이게 보니까 프라이팬 사이즈는 엄청 작지 그에 반해 우리 둘 다 많이 먹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기를 한 번에 다 굽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올려가면서 구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계속 나 혼자만 굽고 있고 지는 그냥 처먹기만 하는 거야 꽁꽁아 먹어봐 이런 소리 진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불판에 시선 고정 침만 질질 흘리며 젓가락 물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그래요? 당연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안 구웠어요 그냥 대충 몇 덩이 올려놓기만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나 싶어서 근데 인간 그렇게 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야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엎드려 절 받는 심정으로 오빠 뭐해 고기 다 타겠다 이랬더니 어? 어? 그래 어디 한 번 볼까? 이러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뒤집더니 그대로 지 아가리에 쑤셔 넣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이 오빠 고기 좀 구워라 좀 뒤집어라 이게 아니라 다 익었어 먹어 뭐해 이렇게 들렸나 봅니다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물론 그런 와중에도 꽁꽁아 너도 먹어 이런 소리 절대 안 나와요 와 마음이 딱 식더라고 완전 깨빡쳐가지고 들고 있던 집게 딱 내려놓고 아니 오빠는 왜 고기를 안 굽냐 오빠 입만 입이야 이랬더니 이 인간이요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어? 어? 아 나는 내가 고기를 구워야 되는지 몰랐지 뭐 여러분은 지금 이게 믿겨져요? 진짜로 이렇게 말했다니까 와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너 혼자 다 처먹어라 이러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는데 문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? 야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이야? 우리 집에서는 항상 우리 엄마가 구워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먹는 거에만 익숙해서 그런 건데 너 왜 그래? 아니 그냥 좋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등등등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탓 네가 예민한 거야? 이러면서 날지를 떨어댔어요 게다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개소리도 해댔는데 이거는 쓰기도 싫어 그냥 사진 첨부할게요 야 우리 집은 집에서는 엄마가 항상 고기를 구우시고 또 시골 같은 데 가서 숯불에 구워 먹거나 외식 같은 거 하면 항상 우리 아버지가 구우셨어 그래서 나도 그걸 평생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그냥 꽁꽁이 네가 가정마다 있는 차이를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버리니까 솔직히 나도 지금 이게 뭔가 싶고 어? 야 이렇게 나만 일방적으로 달래주는 것도 좀 그래 어?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아니 그럼 내가 오빠도 좀 구워봐 라고 했을 때 왜 안 구웠어? 그때 오빠가 구웠으면 되는 거잖아 야 나는 당연히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고기를 구우려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어? 고기를 굽는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? 적응? 무슨 적응? 야 이 미친 그냥 일어나가지고 고기 굽는 게 적응까지 필요한 일이냐 와 야 고기 집게 집는데도 이게 0점 조절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적응이 필요하지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병신 같은 놈 본 적 있어요? 아니 내 눈에 뭐가 들어간 걸까? 이걸 왜 몰랐을까? 댓글 1번 미친 거요? 말하는 거 개 어이없네 진짜 대댔으니 아 진짜 나도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저거 이후로 카톡도 전화도 다 차단했어 2번 뭐야? 아니 여친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과도 안 하는 거야? 아니면 혹시 뭐 고기라도 구우면서 저런 대꾸를 한 건가? 대댔으니 내가 왜 안 굽냐고 했을 때 몰랐어 이러고 그 뒤로도 안 구웠어 그리고 이때 뭔가 역한 토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와버린 거지 3번 아니 번간에 굽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뭔 소리야 진짜 이해 안 되네 덜덜덜덜덜 대댔으니 그래 우리도 집에서는 그날 정해진 한 명이 고기를 굽고 나머지 가족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쌈 같은 거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굽고 있으면 이 인간이 쌈이라도 싸가지고 넣어줄 줄 알았지 근데 계속 지 아가리에만 쑤셔 넣는 거야 정이 털려 안 털려 2번 이게 뭐야 혹시 원래 저 인간 식탐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 그전에 저게 가르쳐줘야 하는 일인 거냐고 센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민망스럽구만 어이고 욕 나온다 진짜 대댔으니 우리가 사귄 건 한 달 정도 됐는데 같이 밥 먹은 건 대여섯 번인가 뭐 본문에는 같이 자주 먹었다고 썼지만 뭐 별로 많이 먹진 않았죠 그래도 그때는 각자 먹는 음식들 있잖아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것들만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그지 같은 모습을 딱히 본 적은 없거든 3번 아 미친놈 뭐라고 집에선 엄마가 항상 구워줬다고 할 말이 없네 아니 그럼 쓴이같이 엄마라는 거야 뭐야 4번 아니 그래 뭐 집에서는 그러고 산다 칩시다 치더라도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인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? 나도 오만장이 후두둑 다 떨어지네 그지같은 내 전남친 생각난다 에이씨 왜 됐으니? 이 인간이 학교 축구 동아리에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선배가 자기한테 야 너는 뭘 안 들고 오냐? 이렇게 물었고 이 인간은 아니 매니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합니까? 이랬다고 해요 그러자 그 형이 야 애들 돌아가면서 들고 오는 거 안 보여? 어?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데 이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 새끼 완전 꼰대야 이러는 거야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어이없지만 강하게 말을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오빠도 좀 하지 이랬더니 야 그건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인데 애들이 나서서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어? 내가 거기 공 차려갔지 물 뜨러갔냐? 미쳤어? 이랬거든 그리고 이때 뭔가 엥스러웠는데 아휴 내가 똥망청이지 뭐 그냥 집이 모르는 새끼네요 5번 그래서 쓴이는 고기를 얼마나 먹은 거야? 우리가 고기를 한 근 반 정도 샀는데 나는 여섯 조각 정도 먹은 것 같아 배 오지게 고픈데 지금 현타가 와가지고 뭐 시켜 먹기도 싫고 그래요 6번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요? 뭐 딴 그지 같은 에피소드는 없나? 그게 사귄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집에 간 것도 오늘 처음 간 거거든 그래서 뭐 같이 해먹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댓글 야 이거 이거 엄마 없으면 굶어 뒤질 놈이네 이거 7번 아니 그 인간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? 야 혹시 니들 고딩이냐? 대댓스니 아니 나는 22살이고 저 인간은 25살이에요 2번 와 중고딩 같은 어린 나이도 아니고 25살이 저런다고 일반 성인이 저랬다고 진짜 충격이다 25살짜리가 엄마 아버지가 구워주는 고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친한테도 그러는 거죠 8번 아니 그래 뭐 엄마가 구워줘서까지는 그래 얘를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어 근데 고기를 굽는데 적응이 필요하다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냐 이게 대댓글 그러게 아니 고기를 뭐 맨손으로 뒤집으라는 것도 아니고 적응식이나 필요한 거냐고 이게 9번 저 새끼 혹시 재벌인가? 그럼 인정이지 뭐 10번 인간이 진짜 못났다 솔직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초딩이면 그래 어린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다지만 25살이나 처먹은 놈이 저걸 핑계라고 대고 있냐? 고작 고기 굽는 거 하나도 적응이 필요한 놈이라면 이 험난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걸까? 나도 집에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내미라서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줘 해주지만 밖에 나오면 절대 안 전한다고 그냥 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뻔히 보이고 해외에나 저런 미친놈이랑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인생 망하는 거 어떻게 될지 불부듯 뻔하죠? 여하튼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별 적응이나 하라고 해 추가 이거는 댓글로 달려있던 거고요 한 1, 2주 뒤에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우리 완전히 헤어졌어 같이 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진심 후련하다 근데 아직도 어이가 없는 게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지가 왜 헤어짐을 당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뭐 별거라고 그러냐? 어? 등등등 지 친구들에게 계속 난리를 치는가 봐요 지인이 많이 겹쳐가지고 차단을 해도 소식이 전해져와 그지같아 여하튼 이 망할 놈 내 인생에서 치운 거 너무너무 좋고 또 그게 고마워서 댓글 달려온 거야 다들 정말 고마웠어요 댓글 어우씨 그래 정말 잘 헤어졌다 오늘 맛난 거 많이 먹어라 쓴이 2번 쓴이야 부탁인데 너 오늘 삼겹살 먹어라 제발 정말 소름 돋는다 아니 인간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? 적응은 무슨 적응이야 오냐오냐 잘한 마마보이들도 밖에서는 저렇게 행동 안 해 대부분이 댓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는 걸어다니는 고기입니다 뇌가 없는 고기 2번 내 옛날 전 남친 새끼 하루는 같이 고등어 정식 먹는데 내가 고등어 가시 발라주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심지어 이거 지가 찾은 맛집이라면 나를 데려가 놓고 그 날지를 떤 거야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는 이런 걸 아예 한 번도 안 해봤더니 아니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뭐 우리 엄마 배 속에서부터 가시 발랐냐 어우 그지같은 여하튼 이 날 바로 헤어졌어요 퇴입 군대에 가면 정말 가끔씩 저런 놈들을 보긴 합니다 고문관이라고 하죠 옆에서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쳐집니다 완벽하게 정상이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눈치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가요 근데 얘는 25이면 군대 갔다 왔을 텐데 이거는 사람을 완전 지 하파리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약인데 내가 합의금 물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또 오자고 한 농담인데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